중조대왕 와.. 완전 파도.. 이대왕이 깜짝 놀리네 파도소리가 난다 지글지글 끓어 와.. 이 거대한.. 이 거대한.. 어이구야 우와.. 미라쿠 완전히 그냥.. 푹푹푹 우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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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우와.. 미라클 우와.. 또 내가 찍을 때 그냥 확 우와.. 쭉 당겨봐 한번 응? 어떻게? 이게 최대한.. 저거.. 오.. 오오.. 우와.. 하하하하 어후.. 무쇄라.. 어후.. 무쇄라.. 저럴께.. 내가 쇳없이 막 끌어낸 제끼니까.. 으 한두군데가 아니니깐 이 안에는 뭐 밑에 뭐가 되있을까 밤이래서 말할 수는 없지만 다나킬 화사